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제가 몇몇 분들에게 제안하고 방송에서도 제안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재명이다 그걸 챌린지라 그럽니까 그걸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퍼뜨리는 거 만약 카톡방이나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은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개 부장판사의 법관의 역사를 거스르고 나라의 운명을 거스리고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침몰시키는 판결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 법원이 선출된 우리의 지도자 대중의 지도자 국민의 지도자를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하는 책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특권 집단 바로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입니다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초록의 동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법 카르텔의 이론이었고 이들이 얘기하는 법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고 바로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장치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선출되자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고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적인 권력 행사는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뿐만이 아니라 법원까지 판사의 판결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특권 정치 대 국민의 국민 정치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낙담하실 겁니까? 이 싸움에서 낙담하고 우리가 저버리고 이재명은 또 재판받게 되면 아웃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얘기들이 나돌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국민 정치 그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누구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거나 바로 국민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 주인이고 자기 실현을 한 것입니다 그 자막 좀 보여주십시오 존재로서의 국민 바로 이재명의 국민 정치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나 재벌 2세나 3세나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을 나오거나 안 나왔거나 직업이 어떤가 엘리트거나 아니거나 다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그 국민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바로 국민 정치인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이념적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국민 이제 이념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세계사적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오뚜기 정책 다시 일어나는 이재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재명도 돌파할 것이라고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리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 정치상에서 획기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여러분들 유신판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권력 앞에 굴종하고 한편이 되어왔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냈던 법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던 온 국민이 바라고 있던 수도 이전해야 된다 이것을 위헌 판결 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방 불균형의 시대 국토 불균형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기득권 집단들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계신 유사 출신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이것은 법리 공방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더원의 기득권 수호 그리고 이재명 정치 생명 끊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25일 이후에 공직선거 재판 항소심 또 대법원 그 이외에도 무수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때 법리 공방 갖고 따질 것입니까? 이번 재판은 절대적으로 법리적 공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드러냈던 것이 이번 재판입니다 합니다만 현재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법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징역형이 됩니까? 이러한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재판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두 시간 동안 민주당의 대변인 멘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이 집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감방 안 가기 위해서 결합할 짓을 다하고 공작과 조작과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국정운영에 그리고 법원에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법원의 역사도 사법부의 역사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벌어진 무수한 재판과 법원의 심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얼마 전에 징역 1년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주장했겠습니까? 어떻게 주진우는 딱 맞췄습니다 1년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정권은 정말 상식적으로 가늠이 안 되는 정권입니다 합리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정권입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공작과 조작을 일삼는 정권입니다 이 본질, 본체, 이걸 한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 정권은 법원과 협잡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개 판사가, 부장판사가 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무죄 아니면 벌금형이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징역 1년형, 집행유예까지 때렸습니다 이들은 너무 반발이 클까 봐 법정 구속까지 안 시킨 거다 그리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마저 저는 들리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여운형 선생,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을 이승만은 사법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국민이 만들어내고 국민이 함께 가는 역사지만 그 속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김대중 시대에 충분히 봤습니다 김대중 시대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IT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많은 율사들,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헌법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들은 그걸 무시했냐 이들이 몰랐을까요? 아, 그 서울대학 나오고 말이죠 판사자가 십몇 년씩 한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상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판, 배석 박명판사 이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 판례도 안 들여다본 사람입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낙선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경력이라든가 허위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골프 쳤다 안 쳤다 국토부의 여러 차례의 공무원이 협박으로 느껴졌다 인간의 주관적 판단과 주관적 인식 이걸 측량화 시켜서 판결 내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입니까? 호응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력 테스트 재판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테스트합니다 바이든 날리믄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이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말에 의해서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그 언어와 말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과연 낙선한 후보자의 발언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규제, 보수동객 정규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낙선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도 무시한 재판부, 법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을 아시는 분들 채팅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조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가 김건희, 자기 부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구약성서를 외운다 후보 시절에 한 겁니다 이거야만의 허위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가 당시에 7시간 녹취록에 나오면서 모든 악행과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바로 구약성서를 외운다 무당에 빠져있다라는 얘기들이 돌 때 윤석열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구약성서를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이것도 주가로 조작을 해서 돈을 해먹었다 오히려 손해받다고 했습니다 이거 23억 자기의 장모하고 나눠서 먹었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주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법정에서 사방으로 뚫려서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최근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명태균 녹취록이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는 등 사기성 대국민 사기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 쳤다 안 쳤다 국토부 국무원 협박같이 느꼈다 안 느꼈다 이거 갖고서 징역 1년형을 때려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수농객 정규제도 우려했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다가 사회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도 그나마 법이라는 거 보수들은 법이라는 것을 존중하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법을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풍토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걸 보수농객 정규제가 걱정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낙선자고 이미 유권자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우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 정치 얘기 말고 경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원화 가치가 주식 가치가 9%나 폭락했습니다 이제 후진국 대열로 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후진국이라는 거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고 한국 경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원화 원달러 한율은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가 지수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왜 그런가요?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방주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수 침체와 수출까지 부진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가게, 고물가, 고금리, 고한율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윤석열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현안이 돼 있습니다 사법부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부루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게 마지막 부루입니까? 정세가 뒤바뀌고 국면이 뒤바뀌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화면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정치 재판 아닙니까? 이미 언론들은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윤석열과를 균형, 진애들이 얘기한 균형 양쪽 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정말 사법부가 무슨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릅니까?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법원을 믿고 어떻게 국가와 기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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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